부츠 뉴스 안녕하세요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최근 용품 이슈를 알아보는 부츠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뜬 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뉴스는 에당 아자르 선수의 등번호 50번에 관한 사연입니다. 2019년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바이에름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가 맞붙었습니다. EPL 최고의 스타 중 한명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에당 아자르 선수에게 모두가 주목했는데요. 아자르 선수는 아직 레알 마드리드에서 부여받은 오피셜 등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자르 선수의 등번호가 밝혀질 것이라는 말이 많았죠. 그러나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자르 선수는 숫자 50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드리드와 위넨과의 경기는 미국 휴스턴 NRG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휴스턴 도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SF 영화에서 많이들 접할 기회가 있었을텐데요.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가 위치한 곳이 바로 휴스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69년 7월 20일,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날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50번 등번호는 인류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또 동시에 슈퍼스타 에당 아자르의 레알 마드리드 첫 걸음, 첫 시작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아자르에게도 그날이 축구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첫 걸음으로 기억나물 수 있을지 다음 시즌이 기다려지네요. 아자르 선수가 위넨과의 경기에서 부여받은 50번은 이벤트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오프시즌 이적생들 페르랑 맨디 23번, 루카요비치는 18번을, 호드리그 고에스는 27번을 부여받았는데요. 아직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번호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음 시즌, 아자르 선수는 과연 어떤 번호를 받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두번째 뉴스는 머큐리얼 축구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지토 2002년생으로는 처음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무대를 밟았고 인터밀란 소속으로는 가장 어린 나이로 유럽 대항전에 데뷔한 신성입니다.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이기도 한 그는 주력 축구화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슈퍼플라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끈을 제거한 상태로 착용했습니다. 무료 훈련장이 아닌 실제 경기에서 말이죠. 우리는 간혹 레이스리스 축구화가 아닌 경우에도 축구화 끈을 제거한 채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로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있었죠. 선수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시 저희는 4가지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끈이 없어도 충분히 발을 고정해준다. 둘째, 끈이 볼 컨트롤에 방해가 된다. 셋째, 너무 타이트한 축구화를 선호하지 않는다. 넷째, 그냥 개인 취향이다. 머큐리얼에서 끈을 빼고 착용한 경우는 아직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에스포지토 선수는 과연 언제부터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는 에스포지토 선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과거에 착용한 슈퍼플라이 5, 슈퍼플라이 6에는 모두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5월 2019 유에파 U17 유로피언 챔피언십 대회에서 처음 끈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색깔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축구화가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축구화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어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한 에스포지토 선수는 역시나 끈이가 없는 슈퍼플라이 6를 착용했습니다. 한가지 특이점으로 같은 날 하이퍼베논 팬텀 3도 착용했는데요. 이때는 또 끈을 제거하지 않고 착용했죠. 끈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개인 취향이나 개인 루틴에 의한 행동으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가지 수확이 있다면 개인의 취향 영역이긴 하지만 슈퍼플라이 6의 경우 끈을 빼고 착용해도 경기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선수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죠. 머큐리얼이 업그레이드된 지금 에스포지토 선수는 새로운 슈퍼플라이 7도 끈을 제거하고 신을지 아니면 계속 끈이 없는 슈퍼플라이 6를 고집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호날두 선수의 축구화입니다. 호날두 선수의 시그니처 축구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은 슈아이. 이번에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7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시그니처 축구화는 매년 중국 투어에 맞춰 제작되었던 스페셜 에디션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세계 최고의 시장, 그리고 하나의 아이콘이 된 슈퍼스타. 이 세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집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죠. 축구화 어퍼에 들어간 문자는 한자로는 장소라는 뜻을 중국어로는 잘생기다, 멋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호날두는 이 두가지의 뜻, 모두가 어울리는 멋있는 리더에 정확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죠. 나이키의 장명센스는 정말 감탄할 수 밖에 없네요. 호날두의 새로운 시그니처 축구화,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7, 슈아이는 지난 7월 17일에 발매되었으며 255파운드에 한정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얼마 전 허더스필드의 19-20시즌 유니폼이 공개되었는데요. 유니폼이 처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명 아이리쉬 북메이커 페디 파워는 19-20시즌 허더스필드 유니폼 전면부에 스폰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논란은 그 유니폼에 들어갈 스폰서 디자인 때문이었죠. 미인대회를 연상시키는 유니폼은 많은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처음 공개된 유니폼 이미지는 가짜라고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정식으로 공개된 허더스필드 유니폼은 오히려 스폰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스폰서 페디 파워의 세이브 아워 셔츠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유니폼의 전면에 들어가는 스폰서 로고를 없앰으로써 유니폼의 가치를 되찾자라는 것인데요. 현재 거의 모든 리그의 유니폼에는 광고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들어갈 광고 패치들도 늘어났죠. 페디 파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폰서들은 선을 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현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축구는 미디어 통신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자연스레 거대 자본들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다시 해당 산업의 덩치를 키우는 동력으로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니폼의 광고들은 구단과 기업의 니즈가 서로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프로스포츠가 시장 논리에 의해 변화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최근에 있었던 다양한 용품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